안녕하십니까 연남동장입니다 오늘은 클립에 있는 기능 중에서 클립 게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클립 게인이 있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소리 크게 작게 이런식으로 만질 수가 있는데 자 이 클립 게인을 더 이상 만지고 싶지 않다 했을 때 클립에 들어가셔서 클립 게인 들어가시면요 바이패스 클립 게인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식으로 바이패스가 되어서 더 이상 클립 게인을 움직여도 클립 게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렌더 클립 게인이라고 되어있죠 일단 언바이패스를 하고요 우리가 이런식으로 이렇게 키운 상태에서 클립 게인이 위로 14db가 올라간 상태죠 이 상태에서 더 올리고 싶을 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클립 게인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구요 클립 게인을 누르셔서 렌더 클립 게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뭔가 됐죠 자 들어가 보시면 얘는 다시 0db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키우거나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클립 게인을 바이패스 하느냐 렌더 하느냐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